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름님께서 오빠들의 목소리로 모닝콜을 만들어주세요 오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깨고 싶어요 라고 네 하셨는데요 제가요? 그럼 누가요? 아이고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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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디, 어디에요 이거? 이거 카메라가 여기 상관아, 이제 펜슬 줬어요 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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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걔네 요즘 시라 선배님 오! рук이 나 있는 거야! 잠깐만 누구야 이거 영계! 요화.. 해운대다 부산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연락도 오르지 않아요? 네 몰라요 근데 왜 안다오르지? 각자의 도를 정한 후 뭔가 가면 게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게임에 진 팀에게도 지내주겠습니다 야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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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버리죠 이게? 캔타는 게임이 이렇다냐 태연하라 캔타는 바로 끝나버렸다냐 자, 영국이 다음은 영국이에요 네? 저희 팀에 하죠 아, 이거 끝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야 하는데 끝났으니까 엉터라도 해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아, 엉터라도 생각 못했잖아요 한 번만 내가 할 거예요 아, 엉터라도 왜 있어요? 억지라고요? 엉찌가? 엉찌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쪽 먼저 해봐요 꼬꼬꼬 꼬꼬 꼬꼬 이거 이 표현은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해볼래, 해볼래 나도 잠시만 팬들이 보여주기 한번 하려고 했으나 우리 팬들이 JBJ의 ASMR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서 네 JBJ 멤버들이 듣고 잘 ASMR을 녹음해볼 건데요 Say My Name의 가사를 Say My Name의 가사를 자기 파트에 맞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ASMR은 여러분이 잘 때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 JBJ의 너무 시원해서 집중이 안 돼요 JBJ의 ASMR을 녹음해볼까요? 네 네 네, 지금 들어와 주세요 있어요? 진짜로? 네 와 와 우와 와 어우 강네 오 해 봐서 네 레이 자리가 많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고 일단 신기했어요. 저희 저를 되게 좋아해.